계란 계란 혀가 아파 잘 모르고 맛도 좋은 음식이 애타게 나를 기다리는데 무슨 걱을 보겠다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걸까 치킨 피자, 족발, 닭찜, 문어, 오징어 김치찌개, 비빔밥, 삼겹살 추가 일단 한입먹어 이왕먹은 거 한번더 뜨거울 때까지 다 먹고 생각해 식사는 하셨습니까? 계란 밥부터 먹고 합시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부터 먹고 합시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당시 구경 아닙니까? 일단은 석갈대도 이래요 맛있게 먹으면 살도 안치니까 걱정 없이 맘껏 먹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마라 모듬 버섯, 참치 통 스팸, 치즈 통 스팸, 킬바사 소시지, 단무지꽃, 소스는 케찹, 머스타드, 갈릭소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팽이버섯부터 팽이버섯 맛있다 킬바사 소시지 팽이버섯 케찹 팽이버섯 황금팽이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물이 많이 흘러 밑동을 자르고 팽이버섯 치즈 통 스팸 황금팽이버섯 소시지가 바삭 케첩 앗 뜨거 앗 뜨거 엄청 뜨거워 뜨거워 오늘의 음료는 망고잘리 에이드 짠 아 달짝지근해요 망가닥버섯 달콤한 초콜릿 주목 서옥 좀더 쫀득 굴 소시지 라는 데이터 혀가 아파 와 진짜 맵네 와 진짜 맵네 청양고추 물이 되게 많아요 참치스팸 갈릭소스에 퐁당 참치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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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t Ant Evac 엄청 커 음 우와 조합이 완전 대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라 모듬 버섯과 킬바사 소시지 그리고 통스팸을 먹어봤는데요 엄청나게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밥부터 먹고 합시다 밥부터 먹고 합시다 식사는 하셨습니까